전북 인구 180만 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 우려가 큰데요.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던 정부,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호남에서도 소외받는 이중의 상실감을 풀어주겠다며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인구 이동을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 한때 증가세를 보였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지난 2017년부터 역전돼 수도권 인구 솔렘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고, 전북은 180만 명 붕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절반 이상을 제가 함께 했습니다만, 잘한 것도 많지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고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서두르겠다고도 했지만, 얼마나 더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균형 발전 정책들. 더는 밀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랄지 또는 비수도권의 지역 특화 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서 강력한 균형 발전이 절실한 때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역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겨 균형 발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